남한국 유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께 특별히 뽑힘 받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 흐르듯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러나 이에 반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까지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타이르시는 거예요 한 번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거듭해서 계속 보내시면서 그들을 타이르십니다 돌아와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듣는 귀가 다쳤는가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경고를 하세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너희가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보내는 나라에 의해서 너희는 포로가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만큼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듣는 게 은어더라고요 그런데 못 들을 때는 못 듣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사람들은 못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못 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바른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사나워요 굉장히 사나운 그런 군대인데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들 나라를 아주 완전히 짓밟았어요 성읍들을 딱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고룩한 임재 임재장 성전을 딱 불태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성물들을 가져다가 다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팔려가요 바벨론에 팔려가서 그때 정신이 나는 겁니다 아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었네 되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되었을 때 후회를 합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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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에 갔고 바벨론에서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시편 137편을 펴보세요 시편 137편 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금변 거기에 앉아서 시운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벗어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한 그발강입니다 또 하나는 다르게 말하는 을례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이 밤마다 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그들은 탄식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얼만큼 부끄럽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2절에 보면 벗어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청하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러면 찬송을 그렇게 불리는 건 아니잖아요 찬송을 우리가 노래방 가서 불럽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시고 술이 가득 찬 술 취한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을 불러서 수금을 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던 너희가 성소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강가에서 을례강변에서 밤마다 모여서 눈물로 탄식하던 유다 백성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본문에 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1장 1절 시작 제 30년 4월 5월에 내가 그 발강가 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이시니 용의학인 왕의 다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갈대 땅 그 발강가에서 용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용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하거든요 밤이면 밤마다 그 발강가 을례강변에 모여서 이들은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절망의 그 발강가에 하나님의 개시가 임했어요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 탄식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언제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느냐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발강가에 거기에 에스겔도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용이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용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이 오늘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절망의 강, 그 발강, 탄식의 강, 을례강, 강변들 그랬습니까 그 강이라는 게 위치가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여러 강변에 모여서 을례강이라고도 하고 그 발강이라고도 하는데 그 절망의 강, 탄식의 강, 눈물의 강, 슬픔의 강 그 강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차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업돼가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남들에게도 막 그냥 퍼대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슬펐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저 나락에 떨어졌다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일시적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의 그 믿음의 열심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 열심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 사람이 저런 헌신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료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를 반드시 치룹니다 크든지 작든지 치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를 때도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그거를 우리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제가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불의 불신 불순종 불신함 그런데 사실은 지금 70년 동안 요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망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사람이 도망을 수 없는 데까지 끌고 가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는요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끌고 가셨어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 요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셨다가 어디까지 가냐 지중의 한 바다 지중의 바다 중간에 인간이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그것까지 그냥 두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요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겼던 것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지금 바벨론에서 치르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들의 눈물은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탄도 마찬가지이고 부끄러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버리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을 징계는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죄 불순종 불신한 우상승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대가를 치른 다음에는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세요 아멘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과정이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끌어내세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던 그 발간가에 낙심하고 그리고 사방이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너희를 때렸지만 내가 너희를 고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했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칠 거라고 하는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시편 136편으로 한번 가봐요 137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7편 1절에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37편 1절 시작 영원하게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인자심이 영원하다가 계속 나오다가 1절에는 처음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 2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인자, 해세드, 해세드 하나님의 자비 같은 겁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이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은 반드시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유다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그들에게 경고했나요 수십 번 수백 번 그들에게 경고하고 경고하고 타이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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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로다고요 그런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들을 바벨론에 팔으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너희는 끝이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도 찾아가죠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게 아구람부터 내려오는 약속과 언약의 관계 언약, 언약된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언약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아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스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요 우리가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때로는요 징계하십니다 생각만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좀 더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기도의 응답은 점점 더뎌지고 참 희한하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더뎌지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그분의 해세드 그분의 인자는 변함이 없다 왜?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예요? 원학의 관계라요 원학 관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다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을례강변에 그발강가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 에스겔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타국에 끌려가서 믿지도 않는 그 불신자들 앞에서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희가 불렀던 찬송 한번 불러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 땅에서 언제 해방된다는 보장도 없지 또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짐승 같다고 해요 짐승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을 때 약한 나라에 붙이신 게 아니에요 짐승 같은 나라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그들을 다루셨는지 몰라요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그발 강가에서 밤이면 밤마다 자기들끼리 후회하며 과거를 바라보며 뒤우치긴 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절망의 강에 수치의 강에 바로 하나님의 개시가 임했고 거기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전체가요 48장입니다 캄보디아 근데 48장인데 48장 전체 중에서 1장부터 30장 중반까지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그들이 왜 끌려왔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면 회복해도 다시 원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주세요 너희가 여기 끌려온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왜 바벨론의 사나운 백성들의 손에서 너희가 노예 노릇하는지 아느냐 30장까지 계속 가르쳐요 왜 그렇다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누구나 이유를 모르면 다시 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다시 원이시고 다시 또 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36장쯤 가잖아요 그리고 37장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36장 펴보세요 에스겔 36장 펴보세요 거기는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장 24장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주어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돌아오세요 이 말은 고토란 말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25장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험김해서 너희를 청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게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저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순종의 영을 주겠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나운 바벨론 군대에 붙이셔서 70년 동안 때리셨어요 70년 동안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때리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매가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데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며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발간가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들에게 지금 여전히 지금 이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종처럼 살고 있어요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의 나라로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에서 다시 이끌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순종의 영을 부으셔서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날이 우리라고 꿈도 못 꿨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알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의외로 이들에게 정말 멋진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멋진 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날을 더 데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예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그날을 주셨어요 우리 시편 126편으로 갑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2절까지 영호와께서 시작 영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같다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감히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2절 시작 그때 우리의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영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뭘 행했다고 그래요? 대사를 행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날이 올 줄로 믿기를 추구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받으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는데 그날이 오나요? 그날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시간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죠 그러나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내가 징계받는 줄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날이 길어집니다 자꾸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그날이 웃는 그날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이 오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깨달았어요 깨닫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을 벌이세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에스겔 다니엘이 포로 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징계종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고 있으면 시간이 계속 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무서운 방법으로 저는 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없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셔서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가를 찾고 계세요 그러나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비상수단이 있습니다 저는 목기를 하면서 그거를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듣는 분들은 듣더라고요 그런데 못 듣는 분들은 못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들어요 계속 가 그냥 그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중의 한가운데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는 올 수 없는 바벨론의 멀거리에 팔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파실 때야 후회하고 양손 들고 돌아오면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시간 낭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냐 이겁니다 깨닫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소망 주신 분입니다 단 우리가 돌이키고 회귀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소망과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절망에 빠진 그 탄식의 강 절망의 강 그 발 강가에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놓고 보시면 지금 보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보시면 그 예루살렘은 이쪽이고요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은 말하면 저 중동 그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사나운 아주 사나운 바벨론에 손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먼 이국당에서 이렇게 슬픈 날마다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케이스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옆에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보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계속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48장 마지막 들에 보면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중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 성을 그 예루살렘 도성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God the Lord is there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샴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온전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필수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야 됩니다 징계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온전히 지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극력한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징계를 하셔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옆에서 자꾸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여금 더 멀리 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박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사탄만 마귀만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가 징계 중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인간이라는 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럴 일도 있지 누가 다 평탄한 일만인 사람 누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냥 풍랑이 올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에게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풍랑이 오니까요 이분이 정보를 다 차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정보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렇게 휩쓸리게 되고 누가 이 말하면 또 상처받고 휩쓸리게 되고 이 말하면 또 여기 따라가게 되니까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해요 아무리 치는 사람도 정보를 다 차단하고 성경책 하나 딱 들더라고요 멋지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 성경 속에서 개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서 다 차단하는 거예요 의외로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받으면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이 보내주신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더 상처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뭐하게 해요? 방황하게 한다고 방황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절망과 탐구